지금 시험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십시오.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전입니다. 4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약 500m 앞, 지하철도 우측 옆길입니다. 약 300m 앞, 지하철도 우측 옆길입니다. 지하철도 우측 옆길입니다. 약 150m 앞, 지하철도 우측 옆길입니다. 지하철도 우측 옆길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전입니다.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전입니다.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전기 각도는 직전입니다. 다름없이 언덕管 자체에요ến차는 갑니다. Hajade 그리고 큰 시험입니다. 각곤이 когда 자 olun治지zew sympath해 주시고 자리에서 최고가 Kotkanabad을 만들고자 사는 500m 안에서 지하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약 30m 앞. 지하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약 150m 앞. 지하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지하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약 500m 앞. 유턴입니다. 좌측. 차로를 이용하세요. 약 150m 앞. 유턴입니다. 좌측. 차로를 이용하세요. 약 150m 앞. 유턴입니다. 좌측. 차로를 이용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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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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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150m 안, 좌회전입니다. 좌측 차로를 이용하세요.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제한속도 20km 구간입니다. 잠시 후 시험을 종료합니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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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